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이 일종의 힘이기 때문에 폭력과 동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여타의 폭력과 다른 점이 있으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순치된 폭력이다 합법화된 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징세권을 이용해서 과세권을 이용해서 그냥 얼마를 내시오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조폭의 자리세와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 그저 그들의 자비와 처분의 시민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잦습니다. 문제는 그런 조세정책을 다룰 때 균형과 견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정치세력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정 정치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일군의 세력들이 입법 권력을 거의 다 장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이 그냥 땅땅땅 해서 결정하고 나면 그냥 세금을 얼마 때리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구도가 동질적인 정치집단이 정권을 질 때는 아무래도 조세가 굉장히 가혹한 그런 칭세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양당이라든지 다당제가 존재해야 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과세권이 남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하고 견제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가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민심도 민주주의니 독재니 이런 부분을 쓰지만 결국은 공시지가 인상과 세금 인상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대다수의 큰 그런 사회적 사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지만 그 내밀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가 경제적인 그런 변수하고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도 결국은 세금 인상 부분이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그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4월 19일 날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의 가오를 다수 인정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또 공시가격 인상 속도 역시 조절하겠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료들이 아니고 바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리기 때문에 그냥 홍남기 부총리의 립서비스 정도로 그런 세금 인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도입돼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였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지나가는 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간주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수 증가가 세금 수입 증가가 정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 정부의 숨겨준 내밀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세금 수입에 증대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전면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것을 내세운 거죠. 정치를 한 것이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겁니다. 특히 공시가 대폭 인상을 통해 가지고 세금 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세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임의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세권을 남용한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공시지가 인상인 거죠.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불만이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했는지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니까 세금에 관한 저는 문정부의 어떤 관계자의 발언도 그랬어야지 신뢰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서 세금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작전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세금을 왕창 거두어 가지고 자신들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서로서로가 윈윈하는 겁니다. 표를 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징세를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결국은 권력 재창출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들의 목표가 정권 재창출에 꽂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 수입의 증대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정부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일종의 틀이 수북한 그런 양의 양틀을 깎는 그 양틀 깎기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틀 깎기 정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과태료까지도 그렇게 양틀 깎기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부동산 정책이 세금 수입 증대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런 주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근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황이 심한 상황에서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민간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더 많이 정부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많은 세금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민간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세금에 대한 직접 간접 부작용이라든지 마이너스 효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더 원대한 목표가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금 올려 세원 확보하고 이것을 선거 전략 자원에서 표를 사는데 그냥 자원을 재분배한다. 그것이 그냥 가장 뚜렷하게 제 눈에 보이는 문정부의 세금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틀을 깎는 식의 양틀 깎기 정부라는 형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계속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젠가 임계점이 있겠죠.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오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4월 20일 날 방송됐던 바보들의 형진 정말 손대는 일마다를 보시고 온리 지저스 메이킹 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표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표 한 표일 뿐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다치바나 타카시가 쓴 사색기행이란 책을 보면 아주 예전부터 정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과거의 인물들이 남긴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그런 구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정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권 세력은 아주 강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책임을 거둬들이고 또 더 많은 국가 부채를 꺼려들여서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표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줌으로써 표를 매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들은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그 선 넘지 많아야 되는 그런 선이 있었던 것이죠. 양심이나 양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586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냥 오로지 모든 종류의 정책이나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의 안의에 도움이 되는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기준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정권 창출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가 그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리 지저스 메이킹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제가 간단하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